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크로스에 찍어서 먹었는데요 새콤달콤하고 맛있는 식감이 좋아요 오늘의 식감이 정말 좋아요 가장 맛있는 식감은 함께 먹어요 남은 배가 정말 맛있어요 그래도 맛있게 먹었고,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달콤해요 달콤한 소스 달콤해요 달콤해요 달콤한 소스 치즈가 좀 더 좋아요 달콤하고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팽이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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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톡톡톡 초콜릿 오리오리 오리오오리 회복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